안녕하세요. 네. 이렇게 생명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요? 물론이죠. 당장 다치워질 줄 알아서 살려 새삼 그날 잊지게 만나게 됐죠. 저 다치 생각이 없어요. 당장 저의 하늘 자다 뺏어 줘요. 다 기회가 되나? 날 고기했어. 다는 너는 말라. 처음 느껴보는 특별한 기분. 사랑은 영이 우리. 사랑은 영이 우리. 사랑은 영이 우리. 우리 함께. 사랑은 영이 우리. 잘 아는 suspend 그렇게. 그리고ται. 그런걸 주여 가느라 súper negative Jay. 잘 아는 Madison아. 주의 것 같은 경우 잘 알아,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이 생활하지 않게 사랑이 돼 사랑이 돼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시작합니다